들어봐 내가 망친 게 많다는 건 알아 날 믿었던 놈들을 모조리 실망시키든가 이용해 먹었지 눈 멀고 이기적인 쓰레기였어 그래도 이번엔 하나 건졌지 너랑 이 관계는 망치지 않겠어 아니 그것도 이미 망쳤는걸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널 어떻게 믿겠어 두 번째 기회는 너무 늦어버렸나 내가 뭘 어떡하라고 살면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한 인간들은 나랑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끔찍해했어 지금은 온종일 나랑 붙어 다니는 네가 제일 가까운 셈이지 아직은 머릿속에 내가 있어도 싫어하지 않고 그런 줄 알았지 지금까지는 좋아 두 번째 기회는 날렸으니까 마지막이야 호구되긴 싫다고 죽어라 노력할게 정말 결정한 거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친구 중에 누굴 죽여야 할지 결정하려니 머릿속이 복잡하지 근데 다행히도 네 친구 중에 이미 죽은 놈이 있어 심지어 정신나간 자살 임무도 기꺼이 함께 할 놈이지 너랑 나 그리고 아라사카 타워 유로다인이 쓴 가사 같긴 하지만 장담에 존나게 장렬한 최후가 될 거야 그 계획 말이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계획? 뭐 로그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기가 막힌 무기를 들고 타워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엔 하층부로 가는 길만 누르면 돼 하나코 말대로 미코시가 지하 깊은 곳에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만이고 시발 어차피 죽을 거면 첨들고 불구덩이 떨어져 죽어야지 괜히 남들 끌어들이지 말고 이게 어느새 전설이 되는 비교를 알아냈네 무기 챙겨 슬슬 움직이자고 그런데 저번엔 받은거 아닌가? 분명히 끊을 거친 거니까 트랜을 찾기 그렇게 세요 스타들뿌린 모두 파이너라 iraq 요런 요런 탁 롯 롯 2 롯 또 도전 왓 1. 엘리베이터 ㄷㄷ 사격수기! 사격수기! 1차 자극수기! 3차 2차 1차 2차 2차 4차 1차 제작지원 말도 안 돼! 랩러닝 운영 통제실 딱 봐도 메가코프를 운영하기 좋은 것 같네 니 여친을 거기 넣어서 잘 들어가나 보자고 나라면 아래층에 따뜻한 환영 인사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 잘 됐네. 기왕 가는 거 화려하게 터뜨리면서 가야지 분명 매복이 있을 거야 집중해. 놈들보다 니 실력이 더 좋으니까 새끼들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네 마음 단단히 먹어 바닥을! 적습니다! 불겨! 시발 뭐야! 비쥬얼 유발 유일한 유발 사면 유발 유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타워의 메인 프레임 같아 일단 알트를 연결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조심해 저기다! 도장! 도망쳐야 돼! 대망의 대망의 히힛 아, 안돼! 당장 나와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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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조작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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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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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